경주와 포항, 울산 등 해울름 동맹 자치단체가 오늘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산업 광역발전 모델 창출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울름 동맹 자치단체와 한수원은 원자력 분야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원자력산업체 연구인력개발지원구와 기술자문, 지역 대학과의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역을